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팬이라면, 국립공원의 팬이라면, 저처럼, 저처럼 좋아하신다면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쉐도윙이요? 어디오드로 향하는 사람은 누구나. 캘리포니아의 요셈미티로 지금 볼 것입니다. 가장 멋진 폭포를, 그 공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멋진 쉐도윙 하시겠습니다. 이유요? 그 기록적인 겨울눈이 이제 녹고 있거든요. 스티브 패터슨 기자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상하러 요셈미티 국립공원은 유명합니다. 숨막히는 경지로 요셈미티 국립공원은 유명합니다. 숨막히는 경지로 수마일에 걸친 에메랄드 숲이 하늘거립니다. 수마일에 걸친 에메랄드 숲이 하늘거립니다. 아래에서 놀라운 화강암 절벽 아래에서 아래에서 공원 안에서는 로드아일랜드 크기 공원 안에서는 수 마일에 걸친 에메랄드 숲이 하늘거립니다. 놀라운 화강암 절벽 아래에서 이런 뜻이죠. 쉐도잉 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대 인기거리는 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대 인기거리는 물입니다. 본 적이 있나요 이와 같은 것을 전혀요 놀랍습니다. 네. ever seen it like this phone ever amazing have you ever seen it like this forever amazing have you ever seen it like this forever amazing